정영훈 선수 정영훈 선수 정영훈 선수 정영훈 선수 정영훈 선수 정영훈 선수가 안재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서브 득점 정영훈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재현에게 찬스볼이 와 정영훈 선수 이런 것ですか 정영훈 대 bord 한차부터 좀 변화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 네 팔 참 지 royal heiß 벨리가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 깊숙하게 2대6 자 이거는 안재현이 네틱 올리고 말았어요 4점 차 리드를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안재현 나갔어요 자 네트 맞으면서 안재현 한 포인트 만회합니다 게임 포인트 정영훈 그러나 이번엔 나갔습니다 정영훈 첫번째 두번째 매치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안재현 조는 regional 점점 갖은 다만 같은 입장 안재현 입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정영훈 선생님 안재현 정영훈 3대4 안재현 한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부담이 큰 그런 경기 3대4 안재현 잘 받았습니다만 결국 네 자 이번엔 안재현 선수의 반응 안재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5홀 우와 정영훈 감각도 좋습니다 5대6 정영훈 선수가 안재현을 완벽하게 그러나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7대5 정영훈의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자 정영훈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정영훈은 그 기회를 내줘선 안 되겠죠 안재현 안재현 선수가 한 포인트 그렇죠 정영훈 정영훈 선수가 한 포인트 뒤져 도망갑니다 안재현 과감함 설 곳이 없는 안재현 정영훈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과감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재현 안재현 선수 서브 위치를 살짝 바꿔보네요 예 아 안재현 네틱을 입에서 등장 안재현의 서브 위치 안재현의 서브 위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